오늘도 역전의 한방을 노려보겠습니다. MBN 골드 신광선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선입니다. 어제 저희가 성장주들 기지개를 좀 축 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까지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또 다행히도 코스닥이 여유 있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에서 역전 승선이 저희가 장 끝날 때쯤에 나오다 보니까 아침 전에 장 시작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에 올랐는데 반도체가 오늘 오전에 약세로 저하될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매기소리는지를 체크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정말 그대로 흘러가서 그런데 이게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이 디커플링이 강하게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치수가 올라가면 사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상승력만큼 오늘 우리나라도 반도체 업종들이 다시 또 그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주요 관련주들 평균적으로는 더 하락하는 종목이 워낙 많은 상황이고요. 개별 이슈로 몇 개 종목 올라오는 건 제외하고는 좀 그렇죠. 지금 또 삼성에서 냉각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면서 GST부터 해가지고 KNS 올 이런 종목들이 10% 이상 오전 잠깐 아침에 급등이 나오다가 결국은 다 윗걸이 달고 은봉으로 마감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꾸로 매매하면 되겠구나. 미국은 적당한 조정을 주면서 올라갈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종가 패팅 종목을요. 이따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바로 하면 좀 안 되니까. 잠시 뒤에 종목들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연구 결과를 기다리면서 며칠째 초전도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광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도 관련주를 가지고 있죠. 바로 2월 7일에 소개해 주셨던 대창인데요. 2차 목표가까지 터치하면서 수익률이 무려 26%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 종목 계속해서 가지고 갈까요? 제가 역전의 승무사에서 이제 24년도 들어서 1월 말부터 그리고 2월 초, 2월 7일까지 해서 2구 산업과 그리고 대창 딱 두 종목을 편입해드렸는데 이 종목들이 이제 구리 관련주 또는 입구원에서 흑연이거든요. 그런데 초전도차 관련된 이슈로 엮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대창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최근에 상승 탈액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차 목표 가격을 달성을 했습니다. 2차 목표 가격을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1,800원이 2차 목표 가격이었는데 여기를 넘어가면서 한 23% 정도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창을 처음에 잡았을 때는 이미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사실 조금 수익률이 낮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1차 목표가 달성했을 때도 10%밖에 안 됐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상한가에 가까운 수익이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종목 말고도 서남,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덕성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지금 계속해서 정변구원에서 한 5, 6%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대장이 신성 델타테크인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3월 4일 미국 물리학회에서 초전도체 주작물질이 또 다른 물질이 있나 봅니다. 이 물질의 실험 결과를 3월 4일 미국 물리학회에서 현지 시간에 공개를 할 예정이다. 실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 2월 15일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보름 정도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때까지는 뭔가 지그재그 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우리가 쉽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가 사실 테마주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 사기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엇갈리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주위 시장은 그런 걸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결과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작년 7월 8월 달에도 초전도체가 1차 바람이 불었고 이제 2차 바람이 불고 시작하거든요. 2차 바람의 끝은 아마 미국 물리학회와 관련된 일정까지는 계속해서 지그재그 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매물 때 다 뚫어준 상황에서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3차 목표가를 일단 제시해드릴게요. 일단은 실효 영합해야죠. 2200원서로 3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릴 테니까 아마 대창부터 해서 2구 산업, 서남, 덕성 혹시나 초전도체 관련제를 들고 계신 분들은 3월 4일 미국 물리학회 일정까지는 이벤트 드리블 전략이 추가적으로 한 2주 정도는 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대창 3차 목표가 2200원으로 다시 제시를 해주시면서 홀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역전의 승부사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반도체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올랐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저희는 승부를 봐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다가 너무 힌트를 많이 드리면 안 보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승부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힌트를 주셨는데요. 저희는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도 소개를 해주실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가면 오히려 미국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이나 섹터들은 떴다가 밀리는 형태. 특히 반도체에서 그런 영향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대만의 가권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국내 반도체를 팔고 대만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너무 확대해석한 부분이라서 이게 1, 2주 정도 연속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하루 이틀은 조금은 그렇지 않지 않을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죄송해요. 저희 PD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저격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얘기한 겁니다. 갑자기 그러시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그런 뉴스가 전반적인 뉴스 매체 통해서 보도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 더 시기상조다. 좀 더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승부를 보는 이유는 거꾸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매매. 지금 엔비디아가 21일까지 아마 계속 무너질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는 반도체 주는 계속 거꾸로로 오히려 종가를 승부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종목이면 말씀드릴게요. MWC 2024가 이번 주, 다음 주, 마지막 주, 2월 마지막 주에 스페인 바르셀노나에서 개최를 하는데 이 관련 주까지 포진되어 있습니다. 종목이면 말씀드릴게요. 종목이면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역전의 승부주는 바로 엑시콘입니다. CXL 관련주인데요. 방금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또 삼성전자, SK이닉스도 HBM 관련해서 좀 시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또 상승 모멘텀 있을까요? 사실 국내 CXL 관련주로 편입되는 게 한 13개, 14종목 될 겁니다. 그중에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에이펙트도 테스트 관련된 업체고 마찬가지로 엑시콘도 CXL 테스트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현재 1차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시스를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2.0 버전의 테스트부를 개발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마 개발 중인 부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죠. 반도체라는 게 워낙 미세한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2.0 버전의 테스트가 완료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관점을 보는 거는 사실 12월 말부터 제가 CS2024 관련된 부분에서 온디바이스 AI로 이 자리에서 바로 제주 반도체와 어웃 반도체를 소개를 시켰던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간 그 제2의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CS2024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지만 이번 MWC2024는 바로 스페인 바로세내에서 또 이제 올해 세계에서 이제 항상 두 번째로 큰 가전 축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뭔가 이 CLXL 관련된 부분들, 온디바이스 AI에서 파생돼서 활용되는 부분들을 삼성전자 SK하이니스가 영업부수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고객사 수주, 이런 경쟁에 돌입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달 AI 맞춤형, 다음 달 정도의 DRAM 청사진을 발표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관련된 부분들으로 APECT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래서 아마 이 CXL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당연히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테스트 업체, 이런 테스트 개발하는 업체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엑시콘 두 가지 모멘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엑시콘 저희는 18,900원의 포트에 편입을 해보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을 좀 단순하게 측정했습니다. 이전에 정고점을 한번 터치할 가능성을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정배열에서 올라오다가 딱 치고 가는 종목들은 오히려 힘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미 치고 간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든지 시세를 한번 분출하고 나서 정배열구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기가 쏠리는 현상들이 강하다. 결국은 뭘까요? 단순하게 지금 반도체를 쫓아가는 패턴들에 대한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도 보면요. 사실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가격 라인, 추세 하단 라인을 일단 이 라인이 2만 1천 원인데 2만 1천 원 라인을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이전에 정고점까지 슈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MWC 일정이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이전에 정고점이 2만 3천 원 선 말씀드리고 단기 추세의 하단 라인이죠. 손절가 1만 7천 5백 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엑시콘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시콘 목표가는 2만 3천 원, 손절가는 1만 7천 5백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사실 전날 공개 방송에서도 초전도체 그리고 흑연 관련주들을 유심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관련된 부분에서 MWC 관련된 부분들을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들 모엔텀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관련된 부분들도 궁금하시고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조금 오늘은 안 좋은 분위기거든요. 코스닥 2차 전지만 가니까 코스닥만 플러스 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이 뭔가 횡보하거나 좀 안 좋은 분위기 때는 3월 4일까지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들을 해서 아마 2구 산업과 대창 말고도 또 숨겨진 종목이 있으니까 잠시 뒤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너튜브에다가 여러분 MBM 골드 신광석 검색하시면 그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서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종가 베팅 노려봤고요. 오늘도 MBM 골드 신광석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